김경수 지사 재판에서 닭갈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봤느냐 못 봤느냐 이겁니다. 특검이 온갖 난리를 치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들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아무리 부풀려도 그 정황 자체는 입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기계의 시연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그 정황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왔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읽지도 않은 채로 보관되고 있고 이랬다면 그것을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킹크랩을 직접 시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의지를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는 논의로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행동들,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연에 어떤 참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는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루킹은 자신들은 시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연이 사실은 한 16분 정도밖에 안 되고 자기 휴대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지금 머물렀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대에 있다라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닭갈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재판에서 줄기차게 보여졌던 겁니다. 이 닭갈비가 뭐냐? 이 드루킹의 산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시간은 딱 2시간. 이 2시간 중에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밥 먹었고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었다. 그런데 그 브리핑은 이런 댓글이니 뭐니 이런 거에 관련된 브리핑이 아니었다. 이런 게 김경수 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드루킹은 식사는 하지 않았다. 식사는 하지 않았고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어떤 시연을 직접 했다. 그래서 나머지 1시간이라고 하는 시연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시간대에 사실상 댓글 조작에 대한 어떤 시인, 승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항소심에서 닭갈비 식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공만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개같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개같이 기술한 것에서도 속 내용을 봐야 되겠죠. 증인들의 진술이 연달아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때와 반대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직접 위증 경고를 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거는 기자가 뇌피셜로 쓴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진술이 나왔고 특검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때와 반대로 뒤바뀐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수사 단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검의 수사 단계를 말하는 거죠. 증언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핵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닭갈비를 제공한 식당 주인의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공모 배운 조모라고 하는 작자가 사실은 말을 맞춰서, 입을 맞춰서 드루킹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의심되는 작자였죠. 1심 재판 때 분명히 그날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뒤집으면서 뭔가 입을 맞춘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조모라고 하는 작자의 뒤에서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이 특검 수사의 내용과 조모 씨의 2심 재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위증을 정확하게 공격한 그런 증언을 합니다. 변호인이 특검의 수사 기록에 홍모 씨가 식당에서 15인분을 식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물어보니까 이 내용은 드루킹이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경공모 식구들 중에 일부가 가서 15인분 식사를 했다. 실제로 산체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홍모 씨가 특검의 수사 기록 내용 전면 부인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수증에 25번 테이블이라고 찍혀 있는데 25번 테이블은 배달이다. 우리가 괜히 25번 테이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검은 한마디로 잣댔습니다. 지금 어떤 쉐리가 이걸 조작질에 써먹었을까요? 이 홍 씨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특검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특검은 이것을 15인이 가서 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검이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레기들이 기사 보도를 하는 거 보십시오. 닭갈비를 같이 먹었다고 들은 적 없다라고 하는 드루킹 동생 김모 씨 얘기를 하면서 마치 홍 모 사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죠? 저는 이걸로 이번 재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이 다시 한번 되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재판 내에서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이 증언이 입증이 되어서 특검의 수사 기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인들이 밝혀내면 그러면 특검은 자신들의 수사 기록 등등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치니까. 홍 사장님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검이 선입견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김경수를 몰아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정이 가능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재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작을 확인했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특검이 특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사실상 증언과 다르게 조작했다. 이런 게 만약에 닭갈비집 주인이 녹취를 내놓은 것이 있거나 이랬다면 그리고 자신의 기록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록 같은 걸 남겨놨다. 그러면 100% 특검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소 자체의 성립이 어려워진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지켜봐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역대급 반전이 지금 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재판의 앞으로의 변화도 저희가 이슈 따라잡기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오보를 저지른 이 매체를 애칭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와우! 이 쌍시옷 발음 나는 이놈들. 아니 이런 오보만 하는 게 아니라 별 거지 같은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이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나 봐요. C방세 또 일베 자막 왈가닥 뷰티에서 고노무현 비하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고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 노무가 고노무죠. 노무가 아니라 고노무. SBS 방송 자막에 또 등장해서 논란이다. 이렇게 자막을 넣고 있습니다. 드러나 봅시다. 고노무 핑계. 자막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출연진들은 그런 식으로 고노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렇게 듣는 거는 귀가 삐었다는 거고 이게 오타라면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거냐. 이런 C방세가 정말. 야 이 쉘이야. 손가락이 부러졌냐 아니면 귀가 삐었냐. 너한테는 이렇게 들리디. 저는 진짜 이런 거 갖고 자막 실수 갖고 좀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게 SBS 펀미에서 왈가닥 뷰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좌천돼가지고 어떤 일배인지 모르겠지만 SBS 펀미 채널에 가있나 봐요. 거기서 홍진영과 김민경이 정혁이 출연자 단체초톡방을 나갔다고 지적하니까 우리끼리 만든 건 없다. 다시 어플을 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설치한다고 단톡방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채팅방이 다 나가졌다. 들어봅시다. 고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쓴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말이 그렇게 들려가지고 자막을 썼으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들어봅시다. 고노무 핑계라고 제작진이 거기다가 자막을 단 거야. 지네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볼까요? SBS 일변혼란은 처음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실수였대. 실수였대. 해명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적 해명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수로 일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거의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SBS가 하고 있는 그런 보도에서의 참혹한 그런 참사들을 보십시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SBS 법조팀들이 임모 기자를 비롯해가지고 저질러온 그 작태들은 역겨워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언보도까지 냈죠. 그런 예언보도까지 내면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방송을 취소시킬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배짱으로 이 XX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들을 합니다. 이런 도발들을 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이득을 얻는 걸까요? SBS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으로는 말을 들어찌먹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그런 특단의 대처를 마련하거나 방송법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모기업인 태형이 보도 논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노조가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고의적 실수를 자기가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는 고의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기구나 대책들을 SBS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방송국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상파예요. 국민의 재산으로 방송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다수가 가장 지금도 보고 싶어하는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죠.